MIK 2017 훈훈소프트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훈훈소프트는 어떤 기업인가요? 네, 저희는 지금 핀온맵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. 네, 지도 기반의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핀온맵은요. 여행 다니다 보면은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잖아요. 네, 그럴 때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가이드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고요. 네, 그리고 거기다가 인터넷 없이도 자신의 여행을 기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여행을 북마크 해놨을 때 여행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. 어, 글로벌 서비스로 저희도 이제 영문 버전, 일문 버전 다 준비하고 있고요. 이제 일본인이 만든 컨텐츠도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지금 현재 핀온맵은 이제 내가 만든 기록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.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만든 그런 지도 서비스를 가지고서 네,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후는소프트 만나봤습니다.